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같은 해에 제육대 총선을 통해 초대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주도로 창당된 민주공화당이 총 175석 중 과반 이상 의석인 110석을 차지하며 국회까지 장악했으나 바로 이듬해인 1964년 벽두부터 발생한 3분 폭리 사건을 시작으로 한일협정 반대운동으로 촉발된 6.3항쟁과 월남파병 반대운동 등 박정희 정권의 정책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1964년부터 1965년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의 함성과 최루탄 연기가 가실 무렵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까지 터지며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를 앞세워 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한일협정 월남파병 반대 시위들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을 앞세워 정권을 비판하는 인사들이라면 정치인에서 일반 시민 학생들까지 구분 없이 잡아들였으며 제1차 인역당 사건, 한독당 내란은 모 사건 등 각종 용공조작 사건들을 통해 정부 비판 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1964년 육섬항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촉발된 각종 시위들과 이에 참여한 인사들이 마치 북의 지령을 받고 박정희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통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변제시키고 희석시키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납치 고문 등 비상식적인 만행들과 정치 공장마저 서슴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한 각종 경제부흥정책, 민생안정정책들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로 건너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국빈 방문을 비롯해 1960년대에도 연례적으로 반복되었던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한 개간간척사업과 경지정리관배수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식량증산 7개년 계획 등을 통해 계엄령 선포와 각종 사건들로 얼룩진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1967년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거두어 정권현장을 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 장기영,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등 정권 핵심 인사들과 민주공화당 의장 김종피를 비롯해 당내에서 사인체제로 불리였던 TK 기반 핵심위원들인 김성곤, 백남억, 김진만, 길재호 등 정부와 당이 합심하여 정권현장을 위해 사방팔방 온갖 일들을 도맡으며 힘쓰고 있을 때 당시 야권은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목숨을 걸고 외쳤던 함성들을 담아내기는커녕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 당시 분열되어 참패를 면치 못했던 때와 다르바가 없었습니다.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 당시 야권은 민주공화당으로 변모한 군부 쿠데타 세력에 맞서 단합하기는커녕 민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민주당 등으로 분열되어 각 당에서 대선 후보들을 모두 입후보하는 등 지리멸렬한 행태를 보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민주당 정권까지 이어져왔던 해묵은 갈등들을 풀지 못하고 끝이 없는 개파 싸움으로 합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1967년 제6대 대선에도 신민당 윤보선, 대중당 서민호, 한국독립당 전진한, 민중당 김준년, 통한당 오재영, 정의당 이세진 등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박정희에 맞서 총 6명의 야권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사회당 동학, 정민회 및 혁신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창당한 대중당 후보 서민호가 대선을 채 일주일도 남재하는 1967년 4월 28일 야권 단일화를 위해 사퇴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런드나 단일화와 같은 과정은 일절 없이 각자 자신들의 당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등을 벌였고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을 군류괴교 졸소괴교로 월남 파병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사지해 총알바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며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진행되었던 영남과 호남 간의 투자 비용을 비교하여 호남 푸대전문을 주장하는 등 지난 제5대 대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았던 것에 이어 제6대 대선에서는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으며 박정희 정권을 심판하여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신민당 대선 후보이자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어 1966년 최종 승인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에 대한 종합개발과 서울 부산간 서울 목포간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공략하는 등 신민당 윤보선의 공격에 맞서 민주주의만 먹고 사느냐 배가 불러야 산다를 외치며 경제부흥과 민생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경제대통령으로 유세활동을 펼쳤던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박정희 간의 양자 대결로 선거 판세가 집중된 채 어느덧 1957년 5월 3일 제6대 대선 날이 밝아왔습니다. 전국 투표율 83.6% 총 1164만 5215표 중 기호 1번 정의당 후보 이세진 총 9만 8433표 득표율 0.89% 기호 2번 한국독립당 후보 전진안 총 23만 2179표 득표율 2.10% 기호 3번 신민당 후보 윤보선 총 451만 6541표 득표율 40.93% 기호 5번 민중당 후보 김준련 총 24만 8369표 득표율 2.25% 기호 6번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 총 568만 8666표 득표율 51.44% 기호 7번 통안당 후보 오재영 총 26만 4533표 득표율 2.39%를 득표 했고 기호 6번 민주공화당 박정희 가 과반수 이상의 총 568만 8666표 득표율 51.44%를 기록하며 사실상 야권 대표 후보였던 기호 3번 신민당 후보 윤보선을 110만 표 이상 차이로 압도하면서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어 제6대 대한민국 대통령 에도 당선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며 정권 현장을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협정과 월남 파병 등 일정 부분 비판 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외교적 난제들과 정권의 부정부패한 일면 을 보여주었던 3분폭리 사건 사카린 밀수 사건 등 기업들과의 유착 사건들까지 폭로되면서 민심 을 크게 잃을 뻔했으나 군정 시기인 1962년부터 추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들을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에 뒤이어 1966년 최종 승인하여 1967년부터 진행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앞세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충청북도 그리고 제주도에서까지 승리하며 박정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심판론과 호남푸대접론 을 외치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에서 선전한 윤보선을 상대로 지난 제5대 대선에서는 단 15만 표 차이로 신승했던 것에 비해 제6대 대선에서는 과반의 훌쩍 넘는 득표율 51.44% 를 기록하며 110만 표 차이로 완승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은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에서의 연승뿐만 아니라 총 7명이 입후보 했던 1967년 제6대 대선에서도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압승하면서 5.16 군사정변 직후 총칼을 앞세워 권력을 찬탈한 군부 쿠데타 세력 을 향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당성과 민주주의 결려 등 치명적인 약점들을 완전히 털어냈고 1964년 1월부터 드러났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건인 3분 폭리 사건과 1964년 3월부터 1965년 12월 18일 한일 양국이 한일협정 비준서를 교환할 때까지 2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비롯해 한일협정과 함께 큰 이슈 가 되었던 월남 파병에 대한 반대 운동에 이어 대선을 1년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과 재계 1위 삼성그룹 간의 노골적인 유착 관계가 드러난 차카린 밀수 사건 등 야권의 입장에서는 더 없을 만큼 호재인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지리멸렬한 개파 싸움에 이어 합당과 탈당을 반복하느라 사부노열되어 육섬항쟁 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권을 향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용기있는 외침들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윤보선으로 대표되는 야권의 구정치인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으며 보다 강력해진 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유린한 박정희 정권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야권의 구정치인들을 향해 패기있게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당시 야권의 핵심이자 박정희 정적으로 급부상한 양김 김영삼과 김대중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는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